정민군 키스미달님 불러주세요. 이게 제일 약한거에요 정민군 제가. 아 진짜요? 어떤게 있는지 일단 필터만 보고. 방금 그 8953님께서는 썩은 미소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. 어 그거 인터넷에 많이 좀 돌아가는건데. 원조.. 보게.. 소리가.. 소리가 났다.. 어? 안했어. 신나자 중인 아 breeze.. 순간인 끝이 제일 중요해 규정이가 용트리가워서 짠 용트리가니까? 아 자꾸 들이대 규정 씨만 무슨 어정적이대 아 맞아요 그거에요 나네 나네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들이 보면서 짱 짱 지은 규정이만 좋아해요 아 자꾸 그러네 그쪽으로 몰고 가면 안돼 형상아 뭘 그쪽으로 몰고 갑니까? 내 마음인데? 자 거기에 주시해 우리에게 주시가 이거네 자 지금? 아, 그렇구나, 현대인 하하하하하하 응, 누나 어때? 괜찮겠어? 아니 이러지마 음 좋다 아 내가 하이프해야 된다고? 너희들 다 미쳤어 아! 그래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이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기자분들이 엄청 오셔서 그걸 해주세요 그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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